안녕 자주 오시네요 아니 뭐 남자친구를 하는데 당연히 자주 와야지 아아아 아아 아아 여자 여자들 이거 아파들 아파들 아파가지고 뭐하는거에요? 이 여자 보기에 뻔뻔하게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손목도 아프고 지금 코피는 나고 내가 아... 어우 나 억금지도 아프네 내가 진짜 아우 나 밤에 진짜 잠을 못잠 그러게 왜 사운드 못하면서 덤비고 그래요 됐고 너 10분 뒤 퇴근이지? 네 뭐 딱 보아하니 뭐 할 것도 없어 보이고 우리가 오디션 공연 준비를 하는데 와서 감상평이나 남겨봐라 내가 너 때문에 연습을 못했네 오디션이요? 저 공연 같은 거 관심 없는데 그러니까 알어 때로는 너처럼 저렴한 귀를 가진 애들의 그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따 보자 야 말이 많아 바로 올 것이지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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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의 꿈을 찾아나라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춰라 아이 온 줄도 몰랐네 언제 왔어? 우리 공연 어때? 근사하네요 이렇게들 하는구나 반하고 그러지 마라 안 반긴다 목소리가 아직도 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성량이 풍부하다고 하나 봐요 멋있다 야! 너 저런 스타일 좋아했어? 와 얘 특이하네 예? 야 어떻게 유민이 야 어떻게 니네는 쌍으로 그렇게 남매가 그렇게 눈이 나냐 너 어떻게 여자가 혼자 이렇게 밤늦게 다녀 너 집안이 이러는 거 모르지? 밤늦게 공연 보러 다니고 밤늦게 다니고 집안이 이러는 거 모르지? 아니 자기가 모르는 거 이 눈물 씨끼! 빨리 집에 가 빨리 가서 집안이 뭐 먹어 아이씨 아이씨